저는 30일 화요일인가라고요 이틀 전에 실질이었는데 여자친구가 아무것도 못해줬다고 미안해라고 27,500원짜리 치킨 쿠폰 받았다고 해서 그냥 아무 치킨일 줄 알았는데 또 이름이 낸 치킨 맛있는 치킨 냄새가 좋더라 어쩐지 비비큐더라구요 거의 3만원대 가까이 되나 비싼 치킨 리뷰도 같이 하면서 맛있게 먹어보려고 이제는 치킨도 아 이제는 양념치킨도 비비큐 치킨무도 있고 소스도 두개나 있네요 치킨무 꺼내고 가격도 꺼내고 맛난건 오모가 서러웠는데 누가 사서 먹으면 좋네 기대 안했는데 그쵸? 인기양념소스 머스타드소스 치킨소스 비비소스 양념치킨소스 비비소스 이름이 따로 있어요 스윗머스타드 3큐에 인기양념소스 두개 이렇게 해서 먹어볼게요 콜라는 얼음이랑 같이 먹어야 맛있는데 아 뭐냐 올리브다 아니 아니 올리브레 이렇게 트라이드다 뭐 황금올리브 이런거 아닌거 같은데 그래도 좋아 트라이드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는 양념보다 양념치킨인줄 알았는데 아닌가 아 양념 따로 주는구나 이렇게 찍어먹으라는거네 그럼 일단은 기본 한번 먹어볼게요 음 맛이 없을수가 없어 진짜 맛있다 음 좀 먹다가 치우슨한거 찍어먹어볼게요 그럼 맛있어 이번쪽은 약간 넉넉한데 맛있어 바삭바삭하진 않았어요 양념소스도 비포소스라고 하니까 먹어볼께요 비비큐만의 비포소스? 궁금해 음 그냥 틀리소스 같은데 비포소스라고 할것까진 아닌거 같아 좀 달달해 근데 맵지도 않고 맛있는데 나름? 좋아요 치킨은 조금 심심하고 맛없게 느낄 때 먹으면 좋은거 같아 비싼 이유가 이렇게 비싸 3,2,4,5,6,7,8마리 그러니까 음 아까 원가집에서 8개에 8마리가 아니라 맞나? 짝스틱 8 나누기 이해해야 되는구나 4마리? 닭다리만 들었어서 비싼가보다 그쵸 맛은 그냥 똑같거든요 보통이랑 비슷한데 맛은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맛있지 않아 근데 맛있긴 해요 엄청나게 아우 진짜 좋은 맛 이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맛있다 근데 비싼 이유? 닭다리가 많아서 그런거 같아 사도 많고 맛있어요 저 닭다리 엄청 좋아하거든요 대박인거 같아 양념소스도 먹고 나중에 또 머스타드소스도 한번 먹고 얘기해드려볼게요 맛있다 침오른다 오랜만에 치킨 보관이 좋네요 스트레스 좀 붙이고